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가입자 증가폭은 7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연속 1조 원 아래를 유지했던 구직급여 지급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면서 늘어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수출 불황에도 금속 가공, 기계 장비, 자동차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백 칠십팔만 오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속 가공은 전년보다 22만 3천 명 늘었으며 기계 장비는 13만 천 명, 자동차는 8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증간폭이 7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46만 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6천 명 줄었습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월보다 22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0대 10만 천 명, 30대 4만 8천 명, 40대 2만 4천 명 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습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요인과 함께 도소매, 사업 서비스, 보건복지 등 산업의 가입자 감소 영향을 받아 22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7천 명 늘었으며 지급액은 1조 333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79억 원 증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유진입니다.